2020년 12월 12일 23일 수요일 17시 30분에 국내 최고 포스있는 하이엔드 악기 전문점에 악기를 사러 방문했다. 299만원에 판매하는 뮤직맨 엑시스 모델을 구입하기 위해서였다. 코로나 때문에 방문 시연 전에 예약을 받아서 당일날 점심시간 이후 예약하고 17시 25분쯤에 매장에 들어갔다. 직원이 예약했냐고 물어봤고 그렇다 하고 예열 체크하고 들어갔다. 앞서 17시에 예약하신 손님인지 직원들이 그분 악기 구입한다 해서 인증샷 사진 찍고 계약서 쓰고 계산하고 있었다. 17시 30분으로 예약되어 있던 시간이 약간 밀렸었지만 그날 저녁시간을 비워뒀어서 개인적으로 문제는 없었다. 약 20분 후인 17시 50분쯤 직원이 앞선 손님 결제 후 어떤 모델 보러 오셨냐고 해서 뮤직맨 엑시스 299만원에 올라온 모델하고 289만원에 올라온 모델 시연 후 둘 중에 하나를 구입하겠다고 했다. 직원이 창고에서 가져왔고 앰프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약 10분 정도 시연해보고 소리 및 상태가 더 마음에 드는 299만원 모델을 구입했다. 당시 둘 다 프렛 상태가 별로였는데 289만원 모델은 프렛에 노까지 쓸어 있었고 299만원 모델이 상대적으로 좀 나아 보여서 직원분께 이 모델로 살 테니 프렛 상태만 좀 깔끔하게 해달라고 했다. 직원이 리페어하는 사람에게 악기를 가져갔고 잠시 후 프렛이 닦인 상태의 악기를 가져왔다. 이 정도면 되냐고 물어봤고 난 괜찮은 것 같다. 구입하겠다 하고 악기가 문제없다는데 동의한다는 유저 체크리스트에 사인했다. 사인하는 동안 직원이 악기 상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 동의서의 사인이 끝난 후 직원이 인스타에 올릴 건데 구입하신 악기 들고 인증샷 찍을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동의하에 구입한 악기를 들고 사진을 찍었다. 결제할 때 계좌이체 140만원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3만원 할인된 금액인 156만원을 6개월 할부로 계산했다. 구입 당시 이른 차로 이동해서 집으로 들고 갈 수가 없어서 택배로 진행할 수 있냐고 물어봤고 직원이 다음날이 크리스마스 이브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해서 괜찮다고 했다. 2020년 12월 26일 토요일 14시쯤 로젠택배로 물건을 받고 화일에 시간이 좀 나서 기타를 꺼내봤다. 미직맨은 암과 렌치류가 봉투에 담겨 있는데 그게 밀봉되어 있어서 구입 당시에 암은 테스트를 못했는데 암이 잘 들어가지 않고 뻑뻑해서 이게 뭔가 잘못된 건가 싶어서 다음날인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에 매장에 연락해서 기타 암이 너무 뻑뻑하다 악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고 17시 30분으로 예약하고 찾아갔다. 리페어하는 분이 브릿지 약간 들더니 여기에 렌치로 조절하면 된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하고 나왔다. 기존에 사용했던 악기들이 렌치로 조절한 부분이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지라 30초 만에 해결된 문제를 왕복 3시간을 허비한 내가 한심스러웠다. 시간이 없어 주말에 연습 좀 해보려 악기를 꺼냈는데 슬라이드 이동 시 좀 뻑뻑하고 버거웠다.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는 선배가 있어서 찾아갔는데 프레스 상태가 좀 안 좋다고 했다. 뮤직맨이 크라우닝 작업이 잘 되어 나온 브랜드인데 너가 구입한 악기가 프레시 각이져 있다 했다. 그 선배 악기와 비교해보니 확실히 플레이할 때 감이 좀 달랐다. 수직적인 플레이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수평적인 플레이 시 프레시 손끝에 걸리는 느낌이 좋지 않았다. 기분이 찝찝했지만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새 거라 교환해 주겠지 생각하고 2021년 1월 5일 화요일에 전화해서 얼마 전에 구입한 악기의 프레스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직원이 리페어 시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하였고 난 구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난 구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애초에 악기에 프레스에 가공이 덜 되어 있는 것 같다. 각이 져 있다. 제대로 된 악기로 교환할 생각으로 연락했다고 했다. 직원이 잠깐 머머머머 타고 아무 말 없다가 그럼 날짜 언제로 예약해드릴까요 물어보길래 당일 17시 30분에 방문하겠다고 했다. 당일날인 2021년 1월 5일 화요일 약속한 17시 반에 도착해서 구입한 악기 보여주면서 프레스 상터에 대해 얘기했다. 직원이 원래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하며 다른 거 보여드릴까요 하길래 보여달라고 했다. 다른 액시스 모델도 각이져 있었다. 제 지인의 악기는 프레시 이렇지 않고 둥근 느낌이다. 진열되어 있는 다른 악기들 대부분이 그렇지 않냐. 이 부분은 뮤직맨에서 실수한 것 같으니 프레스 상태가 제대로 된 걸로 교환을 해주시던가 환불을 해달라고 했다. 직원이 그렇게는 해드릴 수 없다. 예전 구입 당시 악기 충분히 테스트해보고 상태에 확인하고 동의서에 사인하시지 않았냐고 했다. 내가 사용하다가 바디에 기스가 나거나 금이 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내 잘못이지만 이건 애초에 악기 프레스의 가공이 덜 된 상태이지 않느냐고 했다. 직원이 손님이 테스트해보고 동의서에 사인하셨고 사용하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된다고 했다. 그럼 리페 하시는 분과 얘기해보겠다고 했다. 리페 하는 사람도 손님이 사용하셨고 동의서에 사인하고 구입하신 악기이기 때문에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악기가 문제가 있는데 뭔 소리냐. 내가 사용하다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애초에 악기가 잘못된 상태로 나왔는데 뮤직맨에다가 연락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했더니 자기네들은 다른 곳에서 받은 악기를 팔은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정 그러시면 자기네들도 수입처 통해서 이 악기를 들여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연락해서 직접 찾아가 보라고 했다. 고객이 발로 뛰어가면 이런 과정을 겪는 게 어이없었지만 빨리 일처리하고 싶어서 수입처와 통화를 했다. 수입처 직원이 뮤직맨이 종종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있었다. 마침 동일한 모델이 한 대 있으니 괜찮으시다면 비교해보시고 이걸로 교환해드리겠다. 언제 방문 가능하시냐고 물어봐서 지금 바로 가겠다 하고 19시쯤 도착했다. 수입처 직원에게 내가 구입한 악기를 보여주고 비교해봤다. 확실히 이 부분이 각이 져 있긴 하네요. 이런 부분 때문에 대리점에서 구입 후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많긴 합니다. 근데 왜 자기네들한테 이 책임을 떠넘기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본인도 그 대리점에서 비싼 모델은 아니지만 PRSS 모델 및 여러 모델 7대 정도 약간의 하자 있는 제품을 본인이 손볼 줄 알기에 구입해서 사용한다 하였고 나 왜 고객이 하여져 있는 제품을 들고 대중교통으로 왔다갔다 하며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아니 내 과실로 인해 악기가 잘못된 것이 아닌데 해결 방법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저희 수입처에서 악기를 구입하셔서 잘못된 상황이면 당연히 저희가 환불을 해드리겠죠. 근데 대리점에서 구입하셨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환불을 해주거나 그게 안된다 하면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사진을 찍어서 뮤직맨 측에 보내면 거기서 검토 답변이 오는 것에 따라 냉만 따로 보내주는 걸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뮤직맨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엔 본인이 크라운 및 레벨링 작업이 가능하니 해주겠다 했는데 아니 프렛이 수명이 있고 연습하면 달고 깎이는데 그러면 새 악기를 사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 모델 중고가격이 얼만지 알고 있는데 그러려면 차를 중고를 사지 새것 사겠냐 그렇게는 싫다고 했다. 수입처 직원이 프렛 쪽 사진 찍어서 뮤직맨 측에다 하나 보내고 대리점에다가 보내서 당일날 바로 답장 주겠다 하였고 난 그럼 악기 여기다 두고 가겠다 했는데 그러면 대리점하고 저희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고객님이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했다. 수입처 쪽에 한 대 남아있던 악기와 비교 당시 그 악기의 프렛 상태는 양호했지만 수입처 직원이 고객님이 대리점에서 구입하신 악기가 약간 더 비싼 모델이네요 라고 해서 그 악기와 교체하고 싶지는 않았다. 여러모로 지치고 힘든 상황으로 20일시쯤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수입처 직원은 밤늦게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일이 어떻게 진행되냐고 또 연락해서 물어보고 싶지 않았고 화가 나서 뮬 사용기 란에 뮤직맨 액시스 사용기를 올렸다. 위로와 추천의 댓글들이 달리고 이미 이전에 겪을 만큼 겪고 나오신 선배님들이 계셨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4번이나 이곳에서 악기를 구입한 내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2021년 1월 7일 목요일 18시에 이 사용기를 드디어 봤는지 대리점에서 연락이 왔다. 고객님이 올리신 글을 보고 연락드렸다. 저희 직원이 잘못한 점 죄송하다 하였다. 난 거기서 한두 번 구입한 것도 아닌데 좀 실망스럽고 섭섭하다 하였다. 근데 대리점에서 하는 얘기가 수입처 직원이 본인이 구입하신 고객님께 이 악기가 문제가 있다고 하진 않았는데 이 부분만 수정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다. 그런 부탁을 한다는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었고 이를 잘 해결해줄 것처럼 말했던 수입처 직원에게도 실망을 했다. 난 수입처 직원은 나한테 연락 준다고 해놓고 연락 한 번 없냐 했고 대리점에선 그 부분은 자기네도 모르겠다 했다. 2021년 1월 8일 금요일 사람들의 댓글로 인해 칭송받는 업체 외에 다른 모든 악기 업종 종사자분들이 다 그런 이미지로 비춰지고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업체가 다른 업체들의 타겟이 되는 게 염려돼요. 악기 사용기에 올렸던 글을 지우고 사죄의 글을 올렸다. 솔직히 이런 글을 올리면 아닙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댓글이라도 달릴 줄 알았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본인들의 명예훼손한 것에 대한 법적 소송을 하는 그런 글을 올리면서도 자기네들의 잘못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태도를 보며 지금까지 그곳에서 구입했던 모든 악기들을 한 치의 명설임도 없이 판매하기 위해 악기 중고장터에 올려놨다.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포스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소송을 하는 것이다. 음악을 하자 아멘